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스스톤 클래식이 이제 곧 출시되지 않습니까? 확장팩도 확장팩이지만 클래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클래식을 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 옛날 클래식의 그 땀내나는 미드레인지 필드사운메타 사실 말이 미드레인지 메타지 하스스톤 최신 확장팩에서 제시하는 필드사운메타는 엄연히 말하면 만화사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진짜 옛날 클래식 때는 사기라고 해봐야 라그나로스가 내 필드 맞추는 걸 사기라고 부르던 시절 번폭 3댐 2개 뜨면 기분 나쁘던 시절 그 정도가 이제 사기라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기치다라는 게 거의 없었어. 카드 시너지로 콤보하고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낭만이 있던 모든 덱이 어느 정도는 정직하던 시절이에요. 오리지널 카드가 그때 당시에도 가제잔 은폐 이런 거 당하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뭐 이렇다 할 만화사기라든지 그런 건 없던 바로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덱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클래식 1타 강사인 제가 클래식 메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식에 쉽게 적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사 강사 전표 먼저 알려드리면 이게 이게 2014년도 14년도 하반기에 전적이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오지엔 오지엔 공식전 최초 100승 그때 당시에 이제 100승 30회 정도로 세트 승률 70%가 넘는 승률로 100승을 차지했던 고수 게이머즈 통산 랭킹 3위 출신 클래식 당시 이런 짤방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한때 래순신이라고 불리였던 제가 클래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권위자 레니아워가 설명하는 지금은 이런 광대지만 레니아워가 설명하는 클래식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권위자 레니아워가 설명하는 클래식전 메타 설명회 일단 클래식전 직업이 9개예요. 악사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도 드 흑 술 전법 양성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사기다 라고 하던 정도가 여기까지고 그리고 대회에서 기용된다 자주 기용된다 까지가 여기까지고요. 이 밑에 있는 4개가 쓸만하다 정도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다름을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르냐? 핫스리플 같은 통계 사이트가 없었어. 그래서 선수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팀을 꾸리거나 연습 그 뭐라 그래야 돼? 연습 연습 동아리?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연겜하면서 덱 상성을 직접 밝히던 시절이야. 이때는 이때는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통계 사이트가 다 알려줘. 한 일주일 지나면 모든 덱 상성이랑 모든 덱 승률이랑 어떤 카드가 어떤 덱에 좋은지 다 알려줘. 근데 그땐 하나하나 찾았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이라고 한다면 14부터 한 17년도까지는 메타가 정착되려면 확팽 나오고 한 달은 걸려. 근데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이제 나올 불모의 땅은 일주일이면 정착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메타 정착이 빨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지금 제가 제시하는 덱 리스트와 티어는 막상 클래식전이 진짜 나오고 한 달만 지나도 생각보다 많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메타는 흐를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이유. 제가 곧 패치노트 말씀드릴 거거든요. 정확히 클래식전이 어느 시점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막 지금 막 보면 리로이가 4코인가요? 5코인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패치노트 말씀드릴 건데 이때 이때가 정확히 5,8월 메타거든요. 2014년. 근데 이때가 낙스 직전 그리고 대회가 거의 없던 시절이야. 이때 굵직한 대화가 한중마 시즌1 이게 국내에서 굵직했고 해외에서는 드리맥 2014 서머 이게 굵직한 대회였어. 이거 말고 굵직한 대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타 정립이 잘 안됐던 시절이야. 플러스 이제 핫스리플이 클래식전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흘러갈 메타 해서 메타는 흐를 것이다. 라는게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에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빠른 적응 그리고 빠른 전설 달성 을 위해서 당시 메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9개의 직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 티어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적과 드루이드가 거의 뭐 미친 수준이었고 흑마술사 전사가 납득 가능하게 센 수준이었고 범량 전사가 범량 성사가 그래도 대회에서 기용될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쓰레기라는게 딱히 없었어. 이때는 쓰레기라는게 딱히 없었어요. 하다못해 사제도 그때 당시에 아까 전에서 말했던 드리맥 서머 2위 했던 선수가 아마즈 선수거든요. 지금은 스트리머로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 우승한 선수가 그랜드 마스터즈인 알디오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인 알디오 선수. 그래서 이 아마즈 선수가 그때 당시에 필살기로 컨사제 준비해와서 컨사제로 준우승했었어요. 그래서 사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대기였고 성기사도 되게 많이 대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쓰레기 직업이 거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뭐 그런 통계 사이트가 없었으니까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최소 클래식전 나오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은 아홉 개 다 할 만할 거예요. 이게 낭만이지 이게 낭만이지 이게 낭만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일단 클래식전 시기 먼저 알아볼게요. 정확한 시기 14년도 언제냐면요. 14년도 5월부터 낭스가 8월이 났죠. 8월까지의 시기에 메타예요. 정확히 이제 패치노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패치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 클베 때 클베 13월 12월 패치가 개풀이 돌진 부여가 아니라 지금의 효과로 바뀐 게 13월이에요. 근데 4코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머리 수리가 2에서 2일이 됐고요. 그리고 정신집에 이거 유명하죠. 8코에서 10코 된 게 이때였고 그리고 화임이 자해 2뎀에서 아 13년도죠. 오케이 감사. 자해 데미지가 2에서 3이 됐었고 부대장이 4,3에서 4,2가 됐어. 그리고 이제 태양성직자 무너진 태양성직자 3코에 3이 1,2 버프 주는 친구가 원래 3,3이었어요. 얘가 3위로 너프되고 그리고 이제 알렉이 방어도를 못 벗기게 패치됐던 게 이때요. 이때 원래 알렉스는 원래는 알렉스는 성기사 컨성기사랑 램프드루가 박미를 이기던 시절이야. 박미를 카운터로 알렉스던 시절. 이게 이때인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원래 클베 때 어 거인 얼방법사라는 게 있었어. 이거 궁금하시면 매니아워 유튜브 보면 역대 개사기댁 뽑은 영상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최흉의 최흉의 덱 중 하나거든요. 얘가 말도 안 되던 개사기댁 그 덱이 당밀도 이겼어. 얼방 주제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됐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13년도 12월 패치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또 패치가 돼요. 얼회가 2코에서 3코가 되고 냉돌이 3코에서 4코가 되고 눈보라가 5코에서 6코가 됩니다. 이게 클베 12월 말 패치예요. 그 돌겔에 클래식전에 시도해볼 때 다들 올리더라고 갤럼들이 근데 보면 이제 얼방법사나 혹은 진짜 완전 클래식 아까 말했던 거인얼방을 이제 그때 사기 아니었어? 라면서 올린 분들이 있는데 이미 패치는 이때 됐어요. 불작 10코 패치는 이거보다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때 패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1월에 패치가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14월 14년도 1월에 이제 개풀이 4코에서 2코가 되고요. 불작이 8코에서 10코가 되고 피임이 피임이 원래 진짜 개사기 카드였거든요. 피임프가 원래 위니응마 핵심 카드였어. 1일에서 모든 아구나수인 체력 플러스 1이었어. 전체 원래 이런 효과였는데 0일 턴이 끝날때 무작위 하나의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때야. 이때 10 이제 14년도 1월 직전 이때가 위니응마 최전성기야. 이때가 위니응마 최전성기예요. 이때 이제 유명 스트리머가 레이나드죠. 근데 레이나드가 자주 했어요. 위니응마를. 절대 만든건 아니고 만든건 아니고 자주했어서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친구가 만들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레이나드 덱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레이나드가 자주 했던 위니응마가 이때 최전성기였어. 그래서 이게 너프된 패치가 된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제 전쟁노래사령관 전쟁노래사령관은 나중 패치만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도 원래는 그냥 아군 하수인의 돌진부여였어요. 이때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30 이하를 소환할 때마다 돌진부여로 이때 바뀌어요. 이게 이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진이 0코로 돌진부여 0코로 하나 돌진부여에서 3코로 이제 플러스20과 돌진부여로 바뀐게 이때에요. 그리고 이제 가혹한 하사관 가혹한 하사관 11로 바뀐게 이땐가요? 11로 바뀐거는 겁나 나중입니다. 이때 패치노트 있다. 가혹한 하사관이 0구 부여에서 2번 턴 부여로 바뀌었어서 그때가 이때야. 근데 제가 여기 그 패치노트 정리해놓은게 있는데 제가 잘못 적어놨네. 14년도에 레니아우가 잘못 적어놨네요. 여하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드워프도 이때 검은 무쇠의 드워프도 0구 부여에서 2번 턴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위니흥마 저격 패치에요. 얘네들이 이때 위니흥마 최전성기였거든. 그리고 이제 아르거스가 3-3에서 2-2가 된게 이때야. 이거 이번에 이거 이번에 핵심에서 롤백 되죠. 핵심 세트에서 롤백 됩니다. 클렉션이 아니라 무려 7년만에 롤백 그리고 풋내기가 1-2에서 1-2이 됩니다. 이때 풋내기가 최전성기였어. 이때 풋내기가 전리품보다 많이 쓰이던 시절 이때가 1-2에서 1-2로 바뀌던 시절이고 그리고 실바가 5코에서 6코가 된게 이때입니다. 이게 14년도 1월이고요. 그리고 1월 24일이 바로 정식 오픈이에요. 정식 오픈 여기까지가 클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풋풋했던 클베고 이게 정식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정식 오픈되고 패치가 2번 더 있어요. 클래식전 클래식전 메타가 되기까지 아직도 패치가 2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트페이글 네트페이글이 이때 사기 카드였어. 너도 나도 다 썼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하스 덱타의 90%에 들어갔었어. 왜 그러냐면 이때가 끝날 때 50% 드로에서 시작할 때 50% 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스파크가 이때 당시에 오버스파크도 사기였어요. 이때 오버스파크가 스탯이 2인 대신에 지정 변이었거든요. 근데 3,3으로 되는 대신에 랜덤 변이로 바뀝니다. 이때 지정이었어서 사실상 공용 사술이었어. 이때 물론 5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라그나 이런 거 바꾸면 뭐 가제짠 이런 거 바꾸면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상 공용 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버스파크랑 네트페이글이 원래 거의 모든 덱 필크하였거든요. 이 친구들이 정식 오픈되고 직후에 너프 됐어요. 이게 3월 패치입니다. 3월 패치 그리고 이제 비밀이 4턴에만 발동되게 바뀌어요. 이게 비트기사를 비트기사를 완전히 사망선고 내린 패치입니다. 비밀이 4턴에만 발동되게 이때 패치가 되었고요. 비트기사 할 거다라는 분들도 커뮤니티에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클래식천 선기사는 컨성밖에 없습니다. 컨성밖에 없습니다. 아 4턴에만이 아니라 상대턴에만 상대턴에만 죄송 그래가지고 컨성밖에 없습니다. 클래식전에는 비트기사가 없어요. 비트기사는 더 옛날 되기다라는 거. 그래서 비밀이 상대턴에만 발동되게 바뀌었었고요. 원래는 4턴에도 됐어요. 원래는 4턴에도 됐고요. 앙가품은 애초에 훨씬 나중 되기예요. 앙가품은 언제꺼더라? 앙가품이 앙가품이 그거 아닌가? 내가 누구냐고랑 같이 나온 거 아닌가요? 훨씬 나중이에요. 훨씬 나중. 앙가품 낙스네. 앙가품 낙스예요. 생각해보니까 낙스인데 쓰인 거는 내가 누구냐고까지 기다리고 썼네. 여하튼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 5월 패치 이거 한 줄이거든요. 개풀이 2코에서 3코가 돼요. 이 배경은 뭐냐면 4월쯤에 미든양이 개사기였어. 이때 라이프코치 선수가 미든양을 개발해서 이름을 지었죠. 선샤인양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자기가 선샤인양으로 불러달라고 했어. 자기가 만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든양을 개발해서 미든양이 개사기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개풀이 3코로 너프가 됩니다. 이만큼이 클래식전이에요. 이만큼이 클래식전입니다. 이마린즉선 뭐냐 가제짠 너프전이고요. 리로이 너프전입니다. 이런 친구들 다 너프전이에요. 당연히 두루카드들 당연히 너프전이고요. 다 있어요. 다 있던 시절. 독수리도 2코입니다. 독수리도 너프전이에요. 나이사도 너프전이에요. 이만큼 패치까지만 클래식전이에요. 클래식전이 5월 패치 당시 패치 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덱을 보면서 메타를 짚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여기서 미리 말씀하니까 저 레니아워는 저 레니아워는 클래식권이자 레니아워 클래식 당시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저 레니아워는 당시 덱을 전부 다 아카이브 해놨어요. 약 천개에 달하는 덱을 전부 아카이브를 떠났기 때문에 다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일부를 오늘 메타 설명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암울했던 직업들부터 하나하나 훑을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직업들부터 하나하나 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죠. 사제 중에서도 그때 당시 유일한 사제 덱타입이었던 컨트롤 사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즈 선수의 컨트롤 사제 덱이고요. 지금 보시는 덱은 이제 당시 사제 고수였던 지금은 예능 스트리머지만 드림의 준우승자이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엠 쉰젠 우승자였던 아마즈 선수의 컨트롤 사제고요. 지금은 사제 장인이라고 하면 이제 순이 선수 위치즈 어 이제 그 얼왕기에 하스 시작하신 굉장히 이제 뉴비죠. 굉장히 뉴비죠. 혹은 판블라드 선수 언제부터 데뷔인 낙스라마스 굉장히 뉴비죠. 굉장히 뉴비 혹은 이제 뭐 해외로 치자면 이제 저랑 팀 이제 그 친구죠. 아이디가 뭐더라? 아이디가 제타랏 제타로이지 이제 후이즈 제 팀메이트였던 같이 SK게이밍 팀메이트였던 제타로 선수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팀메이트라서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원래 원래 원조가 아마즈 선수였고 이때 당시 아마즈 선수가 컨트롤의 기틀을 낚았어요. 이때 당시 컨사제는 어떤 시기였냐면 서른장을 다 써서 상대 서른장을 녹이고 버텨서 나는 남은 카드가 있는데 상대 힘은 다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데 그래서 보면 정신집에도 한 칸 들어가고요 막 신불 같은 것도 두 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생홈 같은 밸류 카드들 당시 삼코였던 데도 불구하고 생홈 같은 밸류 카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진짜 국룰처럼 사용됐던 게 아키치마랑 검기치마예요. 진짜 국룰이었죠. 국룰 그리고 원래 이때는 서리바람서리 클래식전 사코라인 최강자거든요. 근데 사제는 안 썼습니다. 명치 보호를 위해서 센진을 썼어요. 센진이 되게 좋았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구렸음. 이때도 구렸어. 31길고도 감사합니다. 이때도 구렸는데 템도시랑 컨사제랑 이렇게 몇몇 댁은 썼어요. 뭐 램프두루랑 이런 것들. 그래서 센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서린이 최강자였어요. 서린. 근데 컨사제는 암튼 이렇게 센진 방패대가를 쓰는 모습 그걸로도 모잘라서 파수병까지 쓰는 모습 이때 성난태양 파수병은 엄청나게 좋은 테크카드였어요. 어그로전 특히 이때 당시에 흉악했던 T6나 T6 도적 이게 어그로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위니응마를 막는데 엄청난 도움 그래서 미드드루에도 가끔 들어갔고요. 미드드루뿐만 아니라 뭐 미드덱이면 대체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옆에 덱을 보자면 이게 이제 이라 선수가 만든 덱인데 이때 이라 선수도 유명한 사제 플레이였어요. 이때 이라 선수와 그리고 이제 네이리아 선수 네이리아 선수 누군지 아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이리아 선수는 이제 꽤 최근 플레이어니까 네이리아 선수가 이제 같이 낙스라마 쓸 때 컨사제 덱을 만들어서 불컨 이제 월챔 때 컨사제 메타를 완전 정착시킨 1인이거든요. 이라 선수가 그때 당시에 이라 선수가 사용했던 덱입니다. 이라 선수의 다른 점은 연금술사를 쓴다는 게 다르죠. 연금술사를 왜 쓰냐? 죽음 쓰려고 소름돋는 이유죠.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때 당시에 술사가 꽤 많았어. 근데 이제 뭐 불토나 이런 것들을 연금술사 제거가 꽤 괜찮아서 이제 컨사제뿐만 아니라 거흑 같은데도 연금술사가 가끔 들어갔어요. 연금술사도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이제 카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때 이거 여기서 플러스 1 그 말씀드리자면 술사가 전성기가 이제 한 4월 정도가 술사 전성기거든요. 우리가 할 클래식 메타 때는 이미 2티어가 됐지만 4월 정도 때 아직 이때 4월에 왜 술사가 티어되기냐면 아직 미드드루 등장 이전이에요. 미드드루 등장 이전. 4월 때는 고감 도발드루 했었던 시절이에요. 4월에는. 그래서 아직 원시적이던 시절이라서 4월 때는 술사가 진짜 패왕이었거든요. 이때 술사 패왕 시절에는 너도나도 코도를 넣었어요. 너도나도 코도를 넣었어. 토템 밟으려고 코도가 약간 마녀숲에 그 죄다 죽이는 코도 기억나시죠? 약간 그것처럼 쓰였었어. 이때 당시에는 그거 예 27 이끼투성이 거인인가요? 여하튼 그거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때 이미 2티어였지만 여하튼 간에 연금술사 꽤 의미있는 그런 카드였다. 그리고 이라 선수는 아마즈 선수는 파수병을 썼는데 이라 선수는 아 이제 아르거스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컨사제 였습니다. 컨트롤 성기사 보죠. 컨트롤 성기사 두 번째 컨트롤 성기사 컨트롤 성기사는 일단 다크원익스 선수가 나오네요. 다크원익스 선수 당시 컨트롤 덱 고수였어요. 박밀전사 약간 좀 되게 잘 다뤄 박밀전사 장인 고대의 박밀전사 라고 할 수 있지. 약간 다크원익스 선수에서 이제 박밀전사 계보가 이어진 게 이제 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보나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계보가 지나가는 박밀전사 장인 라인의 그 앞에 있던 선수입니다. 다크원익스 선수 키가 엄청 커요. 제가 WC 가서 만났는데 거의 뭐 2미터 되는 선수입니다. 엄청 큽니다. 키가 거의 거한이에요. 거한 그래서 여하튼간에 다크원익스 선수 이때 당시에 컨트롤 성기사 덱이고요. 어 이 덱은 4월 덱입니다. 지금 이 예시로 나와있는 덱은 4월 덱이라서 아직 완전 컨트롤 형태가 아니라 원시적인 필드싸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종자라던지 성전사라던지 아니면 뭐 혈기사 같은 거에서 알 수 있는데 이때 왜 혈기사가 쓰였냐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기사가 가끔 있었고요. 플러스 위니응마도 종자 쓰고 미드술사도 종자 쓰던 시절이에요. 종자 인생 최대 전성기 하스스톤 14년 3월에서 5월 메타 종자 최전성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혈기사가 잠깐 대세였습니다. 태초에 혈기사 붐이 있었어요. 잠깐 혈기사가 대세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뒤에 덱들을 보여드릴 거라서 일단 최초의 덱으로 다크워닉 선수 4월 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약간 원시적인 형태라서 혈기사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실제 저희들이 할 클래식에서는 혈기사가 많이는 안 쓰였어요. 혈기사 많이는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적인 필사함 형태고요. 그 다음 덱을 보시면 이게 이게 6월 덱입니다. 아 이게 5월 덱입니다. 이게 5월 덱이고 여전히 종자의 미련은 못 버렸어요. 왜냐? 이 텐 종자 빠지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함.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직 종자의 미련이 있던 때라서 컨트롤 덱인데 종자가 있는 모습이고요. 화염술사 콤보가 추가된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평등 화염술사 이런 거 이런 콤보가 지금 덱에 들어가 있고 선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선견자 클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힐카드 미라클 도적 거인흥마 컨성기사 이런 덱들의 체력을 담당하던 최고의 힐카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근본 카드예요. 3코333일 미라클 도적이 선견자 급압 선견자 하면 위니흥마가 땀 흘리면서 게임 나가던 시절 굉장히 좋았던 그때 그 시절 지금 생각하니 웃음별인데 굉장히 그때 좋은 콤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코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비룡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신성화 3뎀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썼냐. 그냥 5코44 드로우로 너무 좋았어. 모든 미드백과 컨덱이 비룡을 쓰던 시절이에요. 한 5월쯤 그게 발견됩니다. 어떻게 발견되냐. 해외에서 박밀전사에 코르크론과 비룡 쓰는 메타가 정착해요. 이게 발견돼. 너무 좋은 거야. 컨덱인데도. 그래서 이때부터 비룡 연구가 들어가서 비룡이 대개 한자리 차지하는 아 개사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한 14년 4월 이게 한 14년 5월 정도입니다. 이게 한 14년 5월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비룡이 있는 거예요. 비룡이 있는 시절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박밀전사 설명회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박밀전사 역사를 일푸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비룡이 보이는 모습을 이때부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6,7월 덱이에요. 이때부터가 클래식 덱 이때부터가 클래식 당시 덱 6,7월 이때부터가 클래식 당시 덱이고요. 지금 이 덱은 중국 선수 덱입니다. 중국 선수 덱이고 당시 중국 선수들이 성기사를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중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기사 덱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덱들이 몇 개 있거든요. 중국발 덱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 덱 위쪽 왼쪽으로 오케이 중국발 덱이 이때 당시에 몇 개 있었는데 T6 도적 그리고 컨트롤 성기사 발전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 이자군 이아포 미드드루도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요. 그 전에는 일자군 일랴포 내지는 이아포만 썼습니다. 이거 리얼이에요. 원래 이랬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연구되면서 스트라이크로 같은 당시 드루 고수들이 와 이거 좋은데 해서 구성된 게 미드드루에요. 미드드루의 탄생 그래서 미드드루는 생각보다 나중에 나와요. 한 5월쯤 나옵니다. 한 5월쯤 완성돼요. 그 전에는 고감의 숲수 바르고 아르거스 바르고 하던 고감드루가 대세였어요.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그래서 미드드루가 생각보다 나중에 나오는데 여하튼 이런 덱들이 중국발 덱이에요. 이런 덱들이 그래서 컨트롤 성기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중국성수의 덱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중국성수의 덱을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신 라이프코치랑 비슷한데 좀 더 컨트롤 형식 이제 종자도 없어 성빛 같은 힐카드 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다음 덱 보시죠. 이것도 이제 중국선수 덱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대회 같은 시기 다른 선수 덱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길잡이 같은 카드가 나오죠. 태양길잡이가 램프드루 컨성기사 든든한 든든한 노발카드 오리지널 당시 6호 최강 노발카드 태양성기사 대개 넣던 시절 그래서 태양성기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선수보다 훨씬 더 욕심을 많이 넣었죠. 욕심을 많이 넣어서 왕의 수호자라든지 뭐 이런 카드들이 더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욕심 버전 겸손 플러스 코드 콤보도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콤보도 이제 코드를 그냥 넣긴 좀 밋밋하니까 알도르 평화감시단 플러스 겸손까지 한장 더 넣은 모습. 그리고 이때 컨성기사가 L공 꽤 썼어요. 꽤 썼음. 그래서 L공도 한장 들어가 있어요. L공은 평등이랑 같이 쓰던 카드예요. 그래서 L공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L공을 컨성기사에 넣던 거는 낙스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요. 낙스 때는 완전 대세가 됐었어. 낙스 때가 컨성기사 꽤 썼거든요. 낙스 때 컨성기사 티어덱이었어. 티어덱이었어. 당시에 이제 타이즈 오브 타임이 WC 우승할 때 컨성기사로 우승했죠. 이때가 이제 낙스 2주차쯤 됐을 때거든요. 한 2, 3주차쯤. 여하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엘프 공수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선수가 되게 선구자스럽게 선구자스럽게 클래식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엘프 공수를 한 장 넣은 거죠. 그래서 선구자적인 그렇댕리스트.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컨트롤 선기사는 당시 비밀 패치로 떡락한 비트 기사를 대체하는 선기사의 꽤 좋은 덱이었다. 이거 보시면 한중마에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선수들이 선기사를 가져왔던 걸 볼 수 있죠. 특히 중국 선수들이 좋아해서 한중마에 많이 나왔다. 대회에 나올 티어가 됐다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컨성기사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보여드릴 게 이제 돌진양꾼 이제 또 근본 대글 하나 보여드릴 시간이죠. 돌진양꾼 이제 지금 나오는 돌진양꾼은 하이하이라는 선수 하이하 하이하이라는 선수가 홍콩 선수였는지 대만 선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이하이 선수가 아시아섭 아시아섭 돌량 최고권이자요. 돌량 되게 잘하던 이제 예전에 용카츄 선수 저희팀에 있었던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돌량을 이형님한테 배웠는데 용카츄 선수가 태고의 하이하이 선수한테 귓말하면서 배웠던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돌량 돌량 이란 거를 말하는데 하이하이 선수의 덱을 안 꺼낼 수가 없어서 하이하이 선수의 덱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게 4월 덱리스트에요. 그러니까 클래식 보다 좀 빠르죠. 하지만 개풀이 없어. 아 개풀이 없는게 아니라 개풀이 2코였어. 그래가지고 이때 덱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 나중가서는 요렇게 써요. 개풀 3코데도 쓰긴 데는 쓰는데 이게 이제 한중마의 페가소스 선수가 가져왔던 데이거든요. 요런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좀 더 보자면 이때 당시에 돌진양구는 일단 리로이가 4코였고 호랑이도 썼었어요. 호랑이도 썼었고요. 최초 버전은 이런식으로 지금 이게 최초 버전이잖아요. 비로이도 없고 멀록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늑대기수도 없었어요. 다 없었어. 다 없죠? 근데도 셌어요. 근데도 개 셌음. 이게 1번 돌량 맞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돌진카드 쓰는 거 있죠? 이거는 더 옛날이거나 더 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돌진카드 쓰던 돌량은 얘보다 이전에 썼거나 아니면 낙스 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돌량은 클래식에서는 좀 힘듭니다. 클래식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전에 썼거나 낙스 때 썼습니다. 돌진카드 쓰는 돌량은 저는 이제 클래식 설명이기 때문에 당시 1번 돌량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당시 1번 돌량은 그리고 이제 다음 덱으로 넘어가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페가소스 선수가 사용한 덱이 나오죠. 이게 이제 패치되고 패치되고 데프를 삼고 쓴 이제 페가소스 선수대기 이제 호랑이가 아예 두 개나 들어간 모습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 피니시로 그리고 비전골렘 넣었죠. 비전골렘이 당시 선수들도 의견이 분분했어. 이거 페널티 치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시의 선수들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쓰는 선수도 있었고 안 쓰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골렘 나중에는 다 썼어. 아까 말했던 이후에 나오는 돌진카드 쓰는 돌량 있죠. 이거 클래식 메탄 아니고 클래식 메탄 아니고 돌진카드 쓰는 돌량 때는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소리검포 이런거 나오면서 같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돌진카드를 많이 쓰는거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비전골렘을 너도나도 썼는데 이때 당시에는 비전골렘이 이런식으로 약간 의결이 분분했어요. 비전골렘은 4,4가 아니라 4,2구요. 대신 돌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진 4,2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량대이구요. 다음은 이제 돌량보다 훨씬 더 이제 메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샤인 양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프코치 선수의 선샤인 양꾼 이건 이제 코렌토 선수 버전 버전이 여러가지인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산거용거는 거인흥만 빼고 쓴덱이 없었습니다. 자 미든양 집중하죠. 미든양은 한 3월? 4월쯤에 라이프코치 선수가 만들면서 덱이 시작돼요. 라이프코치 선수의 원조덱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조덱이거든요. 일단 원조덱 먼저 라이프코치 선수가 만들었구요. 민물 악어의 시대를 넓니다. 이전까지 3위 하수인이 더 좋았거든요. 3위가 2,3보다 좋다라고 하던 시기인데 이때 기점으로 2,3이 3위보다 좋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요. 원래 랩터를 썼었거든요. 진짜 원시적인 윈흥마 이런 덱들은 근데 2,3을 이때부터 약간 좀 더 쳐주면서 랩터가 아니라 악어를 쓰고 그걸로 약간 유명해집니다. 라이프코치 선수가 그래서 라이프코치 선수가 만든 덱이구요. 이때 당시에 이 선샤인양권의 특징이라면 이때 당시에 그 대머리 수리가 2콜하는거 그래서 흰둥이 멧돼지 개풀 이런걸로 진짜 말이 안되는 드로 말이 안된 드로 독수리 개풀 4장 드로하고 드로우한 멧돼지 내서 드로우하고 드로우한 늑댄에서 드로우하고 그냥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 내고 개풀 하나하나하나 교환하고 하이에나 86되고 이러던 시절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낙스 때 미라클냥꾼 이란게 생겨요. 미라클냥꾼 아예 드로우에 치중한 버전 드로우에 치중 플러스 개풀 원턴 킬 하이에나 키우기에 그 좀 더 집중한 낙스 때 미라클냥꾼 이란게 생기거든요. 이거 출시되고 이틀만에 너프됩니다. 이게 장동로 양꾼보다 사기였어요. 단지 너프가 빨리 돼서 기억에서 빨리 사라졌을 뿐 더 좋았어요. 말도 안되게 좋았습니다. 이때 이때 진짜 말도 안되게 좋았어서 이거 이후에 대머리 수리가 오코가 돼.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오코가 됩니다. 첫날 양꾼 근데 이거는 원시적인 버전이죠. 이거 낙스 때 지원 카드 받기 전 원시적인 버전이고 그런 드로우를 하는게 좀 어려웠어서 미드레인지 형태로 필드 싸움 하는 형태 그래서 악어 무클라 조련사 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 핫했던 테크 카드이자 마침 야수였던 코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덱미스입니다. 이때 라이프코치 선수가 리드냥이 아니라 선샤인 양이라고 불러달라. 왜 그랬는지 저도 모름. 왜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혹시 기원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이나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선샤인 헌터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게 코렌토 선수 버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코렌토 선수 버전 코렌토 선수가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헌터레이스 블러디페이스 이 정도급이랄까 밥 먹듯이 결승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코렌토 선수 버전이고요. 치사가 들어가는 게 특이점이죠. 치사가 미드냥이 항상 핵심 카드였어요. 나중에는 치사 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사를 이때 쓴다라는 아이디어 들어간 버전 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라이프코치 선수가 나중에 개량한 버전이고 아예 그냥 지금 보면 섬광을 뺀 거죠. 그래서 이제 개량한 버전 이제 니로이까지 넣으면서 당시 사기 카드였던 공용 화염구라고 불렸습니다. 니로이가 들어간 버전이고요. 당시 이제 공용 화염구라고 했었거든요. 리로이 4코 6댐 말도 안 되는 카드였어요. 거의 모든 덱이 다 넣었습니다. 미드드루도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미드드루도 넣었어요. 그냥 너도 나도 쓰던 카드야 리로이 미라클 도정만 쓰던 카드가 아닙니다. 그냥 너도 나도 쓰던 카드 그래서 리로이가 들어간 형태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회에서 포센 선수가 썼던 냉리스네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서구권에서 밈의 황체라고 불리는 포센 선수 누군지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 선수 원래 이제 스타투 출신이고요. 이후 하스스톤 프로 출신이고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포센 선수의 냉리스트고요. 무난하죠? 이제 그 리로이가 들어간 걸 보면 꽤 이제 나중댁이란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로이가 들어간 거 보면 꽤 나중댁이란 거 알 수 있고 개프로는 아직 2코네요. 패치 전이죠. 아직도 패치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패치 후네요. 이게 패치 후에 선샤인 양입니다. 이게 이제 한중마 패치 후에 나온 선샤인 양 중국 선수 덱이네요. 이때 당시에 배후자가 되게 대세였어. 그러니까 이게 라그 vs 라그네면 이제 나이사 플러스 아니 배후자로 뺏고 나이사로 죽이는 메타가 한 5월 6월 정도부터 나오거든요. 5월 6월 정도부터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후자랑 라그나로스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런 메타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라그를 어떤 데게 썼냐면 램프드로도 썼고요. 미드 술사도 썼고요. 컨성기사도 썼고요. 꽤 많이 썼어. 지금 보면 미드냥도 이 선수는 미드냥도 썼죠. 미드냥에서는 그렇게 대세는 아니었는데 당시 중국 선수들이 덱 무겁게 짜는 거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 선수는 이걸 넣었을 텐데 미드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지 않았지만 여하튼 꽤 많이 썼어요. 라그를 그러면서 그걸 카운터치기 위해서 나이사 플러스 배후자로 카운터치는 메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덱리가 이런 이런 꼬라지인 걸 볼 수 있죠. 지금 덱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드냥 보여드렸고요. 미드냥은 패치전이 진짜 전성기였어요. 개풀 패치전 근데 개풀 너무 사기라서 패치가 됐는데도 이렇게 대회에 나왔다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개풀 3코죠. 패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서 굉장히 많이 썼다. 자 이제 미드냥 넘어가고요. 다음 보실 거는 이제 마법사 보겠습니다. 마법사 마법사는 어그로법사 먼저 보면서 하죠. 어그로법사 어그로법사를 왜 먼저 보냐면 덱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어그로법사를 먼저 알려드려야 돼. 어그로법사 어그로법사 놀랍게도 티어덱이었고요. 나름 좋았습니다. 한 3, 4월쯤 클래식 메타 우리들이 하는 클래식 메타는 몇 월 5월 8월쯤에는 이미 메타에서 사라진 대기였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티식스랑 얼방법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티식스랑 얼방법사를 만드는데 일단 얼방법사 먼저 설명합시다. 같은 직업인 얼방법사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얼음창을 상대 본체에 갈기는 게 와 개좋다. 개좋다. 1코 4뎀 이거 30뎀 박을 수도 라는 걸 이때 깨달아요. 그래서 얼방법사가 되게 나중에 나와 한 6월쯤 나옵니다. 한 6월쯤 나와요. 얼방법사가 아까 아까 말했던 거인얼방 있죠. 거인얼방은 클베 때 11월 13년도 11월 메타덱이고 빙결기가 아까 3개 너프됐죠. 그러고 나서 얼방법사를 그 누구도 할 생각을 못했어. 그 누구도 할 생각을 못했어. 1. 빙결기도 너프됐고 죄다 너프됐고 2. 거인 없으면 초반디 럭케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누구도 할 생각을 못하다가 이때 당시에 어그로법사로 얼창을 갈기니까 어? 어그로 아니 초반 하수인으로 본체 좀 덜 갈기고 그냥 30템 주문으로 박을 수 있을지도? 라는 거를 이때 느끼면서 나중에 어그로법사가 얼방법사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약간 이걸 훑고 가는 겁니다. 얼창을 쓰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사기 카드였던 단검고 괴사 단검고 괴사 환영복지하면 와 저 콤보 뭐야 괴사기인데 하던 시절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 단검고 괴사 환영복지하면 와 이거 어떻게 뚫어서 어떻게 단검고 괴사 작냐 하던 그 시절 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어그로법사가 T6도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T6도 한 6월쯤 나오는 덱이에요. 중국에서 개발된 왜 T6냐면 6턴에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도적 버전 돌량이에요. 본체만 보는 덱. 그 덱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영향을 줬다 그러냐면 어그로 덱이 시린빛 점쟁이를 드로우카드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마는 원래는 어그로 덱은 이때 당시에 흑마랑 기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사는 이제 비밀러프로 역사의 뒤한길로 사라지고 흑마만 쓰던 시절이란 말이야. 위니흑마 왜 그러냐면 드로우 풍족한 어그로가 흑마밖에 없었어. 성기사 풍족했지. 그래서 썼지. 근데 비밀러프 이렇게 된 거고요. 왜 풍족했는지는 아시죠? 그 삼코 상대의 손만큼 드로우하는 그 카드 있었잖아.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그거 이제 야생가가지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 신총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마 기사밖에 못했어. 원래는 그러다가 법사 도적 이런 애들이 요거 쓰면서 어? 상대가 드로우하는 건 어차피 그냥 두 턴 안에 저패면 별 페널티 아닐지도 해서 이때 이런 카드를 썼어요. 두 턴 안에 좁혀면 별 페널티 아닐지도 그래가지고 요런 카드를 썼습니다. 이런 카드가 들어간 모습이죠. 약간 다른 버전 이건 이제 좀 더 원시적인 버전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린빛 점쟁이가 들어가지 않은 버전이죠. 그래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이게 후덱이고 이게 전덱이란 걸 알 수 있죠. 막 물정 같은 가짜는 카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좀 더 전이고 얘가 좀 더 후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클래식 메타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덱 설명하면서 덱 역사 설명하면서 필요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메타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메타 당시 이제 메타를 해석하는 방송 얼방법사를 보여드릴게요. 얼방법사 자 이게 이제 6월에 메타 정착한 클래식 치고는 꽤 최신 대기인 얼방법사입니다. 얼방법사가 되게 시작이 좋았어. 왜 시작이 좋았냐면 얼방법사가 개발되고 당시 열렸던 최고의 해외대회 2014 드림핵서머 알디우 선수가 우승하는데 아까 그 아마즈 선수 설명하면서 잠깐 지나갔죠. 얼방법사 제출 결승에서 3대0 올킬 바이 얼방법사 하면서 와 저 댕 뭐냐 라는 그 인상을 남기면서 세상에 공개돼요. 그래서 얼방법사가 진짜 개 인기 있었어 이때 반짝 했어요. 이때 반짝 했고 그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든요. 왜냐면 장동무 이런걸 못 막아. 낙스라맞을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로데브 그리고 어그로카드 이런거 나오면서 나중에 낙스때 로데브 이런 형량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또 나중에 부활하죠. 나중에 부활하죠. 얼방법사 꽤 썼어요. 막 건바산 이럴때 티어덱이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부활하는데 클래식 때도 있었다라는 거야. 클래식 때도 있었다. 티어덱이었다. 라는거를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게 좀 더 최신 댁이고요. 좀 더 옛날 댁이 이거예요. 좀 더 옛날 댁이랑 최신 댁이랑 뭐가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톡톡했을 때 바로 고통의 수행사재가 들어갔다는 거 수행사재가 들어가서 수행사재 플러스 영능으로 드로우 5코 1 드로우인데 와 저거 뭐냐 하던 시절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 개사기 드로우 확 와 영능을 쓰는 것만으로 상대가 쳐도 확정 2드로 잘하면 3드로 라던 시절 그래서 이제 이걸 넣으면서 더 완전히 떠올랐죠. 이게 알듀 선수의 5승대기예요. 당시 5승대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얼창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얼창 그리고 이런 광역기 광역기와 파멸의 예언자 파멸의 예언자를 보조할 수 있는 얼회가 아닌 다른 보조카드 바로 이거 환영복제 환영복제 어디서 아이디어 가져왔다? 아까 말했던 어그로 법사에서 아이디어 가져왔다. 그래서 어그로 법사가 얼방버스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방법사 꽤 좋은 덱이었어요. 얼회는 여기 있죠. 이 친구가 얼회는 아! 덱이 안 올라가 있네. 그러네. 여기까지만 보셨네요. 밑에 알렉이랑 불자 있습니다. 아 죄송 알렉이랑 불자는 당연히 있죠. 요런 식입니다. 덱리스트 자 그 다음에 논산 기사 이야기하시는데 논산 미드레인지 기사는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진 않을텐데 아니다. 이것도 넣어야겠다. 뭐 말한 김에 어차피 핫스톤 역사 썰풀이 시간이니까 논산 미드 신병 기사는 그 삼코 뿅망치 플러스 삼신병 소환하는 거 그거 출시되면서 대세된 거라서 대마상 가야 나와요. 되게 나중 덱이고요. 클래식은 없습니다. 병력 소집 대마상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뉴비신 거 같은데 핫스톤 15년도부터 하셨나요? 뉴비인데 다음 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사 박밀전사 보죠. 박밀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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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봐야 돼. 어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요게 맞는 순서고요. 다시 나왔죠. 다크워닉스 아까 말했죠. 컨덱 당시 컨덱 잘하던 다크워닉스 재등장 그래서 이제 이게 원시적인 박밀형태고요. 이때 박밀은 아까 나왔던 컨사제나 컨성기사처럼 상대 서른장 보다 내 서른장이 더 세 라는 덱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때 이런 덱이 아니었어. 버티는 덱이 아니었어. 이때 박밀은 이때 박밀은 이때 박밀은 버티는 덱이 아니었어. 충격적인 사실 원턴킬 비스무리하게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윈플랜이 어떻게 됐냐면 어그로 상대로는 막아서 이기고 컨트롤 상대로는 원턴킬로 이기던 되게 세련된 윈플랜을 가진 덱이었어요. 되게 세련된 윈플랜을 가진 덱. 되게 되게 최근 덱 같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세련된 윈플랜을 가진 덱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박밀전사 아니 원턴키를 어깨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피우를 껴놔요. 그리고 뭐 위험하면 좀 쳐. 좀 정치하는 데 써. 그러다가 알렉을 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널 죽이겠다. 널 널 죽이겠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아버지에다가 감독관에서 피우리랑 같이 한 번에 죽여. 이런 덱이었어. 이때 당시. 3턴 걸리잖아요. 원턴킬리. 근데 당시 컨덱은 이 3턴킬를 못 막았어. 당시 컨덱은. 그래서 가능했던 덱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덱이었고. 되게 원시적인 버전이라서 막 거품 무는 광전사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사 배우자 라그 심리전 나이사 배우자 라그 심리전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덱은 이세라를 쓰는데 당시 대세는 오닉시아였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 덱은 이세라를 쓰는데 원래 대세는 오닉시아였어. 근데 제가 오닉시아 버전이 아니라 이세라버전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대세는 오닉시아였어요. 오닉시아를 스트라이크로 선수가 써가지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켈은 당시 든든했던 카드죠. 요런게 들어가 있고 무난한 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독관이 되게 같이 있었어요. 이때 감독관은 되게 좋았던게 원턴킬에도 좋았고요. 원턴킬이 윈플랜이 아닌 덱 상대로는 예를 들어서 어그로 상대로는 전함 1댐으로도 좋았고 아니면 동전 방제자 플러스 방제자의 감독관 삼삼만들기 이것도 많이 썼어. 진짜 아니 진짜 당시 콤보 들으면 낭만 그 자체 아니냐? 당시 당시 콤보 들을 때마다 향수 그냥 엄청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 그냥 어마어마해서 그냥 정직 그 자체였어. 그때는 이거 당하면서 진짜 말도 안된다 생각했었다고 그때는 이래서 여하튼 감독관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대에 있었던 라이프코치 선수의 댁입니다. 동시대의 라이프코치 선수 댁 이제 실바가 들어갔죠. 실바 이제 사기 카드라서 들어갔고요. 이거 주파자 이때 주파자 대세였어. 왜 대세였냐? 실바 침묵 때문에 미드백 이상 미드컨댁이면 많이 넣었습니다. 대세였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실바가 사기 카드였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 킷캣 선수의 박밀전사 이래 당시에 킷캣 선수가 되게 유명한 박밀 보수였거든요. 이 선수의 댁인데 보시면 코르크론과 비룡이 등장. 아까 말했던 컨덱에 있어서의 비룡 재발견. 와 오코 중간 딸이 하수인 든든하면서 드로우까지 손패 보충 되게 좋았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코르크론은 야골은 이게 코르크론은 원턴킬 요소가 아니라 야골은 교환 상대 2,4 교환 2,3 교환 이런 거에 썼어요. 아니면 비룡 잡기 비룡 잡으면 4코로 5코 잡았다는 그런 만족감 그래서 코르크론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르크론과 비룡을 쓰는 박밀이 대세가 됩니다. 대세가 돼요. 완전 대세가 돼요. 완전 대세가 돼서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원시적인 데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서 또 체크해야 될 게 흑기사 흑기사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흑기사 붐 언제 오냐 그러시는데 오리지널 때 흑기사 원래 붐이었어. 흑기사 붐 원래 오리지널 때 잘 썼습니다. 얘 안 쓰인 적 없음. 전성기 있던 놈임. 이때 오리지널 때 흑기사 잘 썼고요. 이때 흑기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카드냐면 드루 미러전에서 흑기사 맞기 무서워서 발드 무조건 돌진으로 냈습니다. 빈필드에도 이거 이거 진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발드 무조건 돌진으로 냈어. 미드전에서 이거 리얼임. 그래가지고 전고정은 미드 덱에 안 썼어요. 전고정은 램프 덱에 썼습니다. 그거 이따 드루 덱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흑기사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흑기사 있는 거고요. 코르크론 비룡을 쓰는 박밀이 이렇게 연구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중마 덱이거든요. 이제 슬시오 선수의 덱이네요. 보면 슬시오 선수의 오타가 났네요. 솔시오 선수로 나와있네요. 오지에는 이런 오타를 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봐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나있네요. 솔시오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완전 미드레인지 형태로 이렇게 짜기도 했다. 그러니까 점점 박밀이 무겁게 시작해서 코르크론 비룡으로 미드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 가볍게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에 허사비골렘 드워프 아케나이트 도끼 부대장 이런 걸 넣으면서 완전 미드레인지 식으로 짜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솔시오 선수의 덱 오지엔이 오타를 냈네. 솔시오 선수의 덱 그래서 이런 박밀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세인 건 이런 형태였고 이게 좀 옛날 형태였고요. 근데 아 그걸 설명해 드려야겠는 게 이런 옛날 형태도 썼어요. 옛날 형태도 나중에 썼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욕심덱으로 썼음. 더 무겁게 해서 그래서 박밀이 완전 무거운 버전 코르크론 비룡 버전 그리고 이제 그 아케나이트 쓰면서 가벼운 버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음 덱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드레인지 술사를 할 거예요. 미드 술사 타이조브타임 타이조브타임 대기고요. 되게 당시 되게 잘하던 선수였어요. 천재형 선수죠. 딴 게임하는데 잘하는 그런 친구였고요. 이때 당시에 어 전혀 모릅니다. 타이조브타임 선수 대기고 지금 보시면 아까부터 설명했던 종자가 쓰인다는 거 아시죠? 종자가 당시 1코 근본이었어요. 약간 두더지 아니면 뭐 근본 중립 1코 라인 있죠. 간좀 아니면 뭐 그 이 사힐 해주는 그 친구 이런 그 근본 1코 중립 라인의 시조입니다. 시조 종자가 진짜 시조고요. 노움은 어그로 대기나 썼고 네 호나물 호나물 이러니 근본 중립 라인의 아 걔도 있네 그 그 정령 이름 뭐더라? 1위 정령 뭐 이런 것들 반딧불 정령이다. 맞지? 반딧불 정령 이런 것들 이런 근본 1코 중립 라인의 시조예요. 종자가 그래서 당시 1코 근본이라서 종자가 쓰인 거고 술사랑 특히 잘 어울렸어요. 천보 이용해서 대지의 무기 불토 이런 게 되게 좋았어. 당시 데모 1코였거든요. 그래서 1코 3댐 정리기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대충 번화 이런 게 다 1코라서 데모 대충 번화 이런 게 다 1코라서 당시 미드 술사는 가제짠도 막 썼어요. 두 장 쓰는 댁니도 있었습니다. 2장은 한 장 2댐은 한 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속박토 되게 좋아했었고요. 동전 속박토 아니 속박토가 아니 속박정령 그 다음에 동전 속박풀린 정령하고 그 다음에 야수정령 하면 와 이런 콤보가 하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그런 시절 그리고 막 엮는 토템에 아르거스 바르고 치면 와 개 좋다 하던 시절 그래서 아르거스도 들어가 있고요. 낭만 100% 이 미드 술사는 원래 술사가 클래식 때 되게 천대받아요. 최약체라고 불리는데 14년 1월 이제 출시 직전에 이제 키스테이퍼라는 선구자 술사 유저가 미드 술사를 완성합니다. 아까 그 선사인 양을 미드 그 라이프코치 선수가 만든 것처럼 키스테이퍼라는 친구가 미드 술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키르가 원래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밀레초 취급 받았거든요. 진짜로 그냥 못쓰는 카드 취급이었는데 아라키르를 쓰는 덱을 키스테이퍼가 만들어서 이게 지금 언제 덱이냐 4월 여기 보시면 날짜 있거든요. 2014년 5월 9일 다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 이게 5월 덱인데 여전히 쓰고 있는 모습 미드 술사 당시에 꽤 괜찮은 덱 근데 나중에 이제 미드 술사가 분화돼요. 어케 분화되냐면 어 3코 허수아비 4코 서린 5코 비룡 이런식으로 1,2,3,4 차근차근 하면서 두메머 마무리 하는 덱이 이제 스트라이크 선수가 만든 덱이고 지금 이 덱 이 이제 키스테이퍼류 그대로 유지한 형태 이런식으로 이제 두개로 분화가 됩니다. 1,2,3,4 덱을 이제 스트라이크 선수가 만들고요. 근데 1,2,3,4 덱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디 폴더에다 놔두었는지 모르겠는데 못찾아가지고 그냥 못찾았어요. 여튼 못찾았는데 아라키르를 쓰냐 두메머를 쓰냐에 따라서 어 경기를 얼마나 오래하냐가 달랐다라는 거 아니 분명히 있긴 있을텐데 폴더가 너무 많아서 못찾았어. 그 다음 이게 이제 다크모닉 선수 다크모닉 선수 덱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질풍이나 용폭 같은 걸 해서 좀 더 게임을 빨리 끝내려는 모습이 엿보이죠. 그래서 이런식으로도 덱을 짰다라는 거 리로이는 왜 있냐 당연히 있지. 이때 개사기 카드였으니까 모든 덱에 들어갔다 그랬죠. 리로이 당연히 있지. 리로이 질풍 데모하면 그게 몇 덱이냐 도대체. 7코 18데미야 그냥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썼어요. 미드술사 이때 좋았다는 거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술사 다음은 흑마입니다. 흑마 위니흑마 먼저 준비했어요. 위니흑마 어떤 거 먼저 보여줘야 되냐 잠깐만요. 아 이게 가장 아 세 개가 동시대 덱이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동시대 덱인 것 같으니까 이때 당시 위니흑마 최전성기가 13년도 12월이라 그랬죠. 패치 저격을 당하고 피해 인프를 더 이상 못 쓰게 됐어. 못 쓰게 돼서 필드 유지력이 낮아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 인프 원래 필드 전체 오라였어요. 그래가지고 필드 유지력이 낮아지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극복을 위한 노력이 생깁니다. 아마니 광전사와 허수아비골렘 같은 필드에 오래 남는 하수인 플러스 아르거스 수호자 이런 콤보들이 대세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흑기사 들어갔죠. 이때 흑기사 많이 썼다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여사제가 들어갑니다. 피해 인프 대체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덱리스트를 만들었었고요. 죽음의 고리는 들어가기도 했고 안 들어가기도 했어요. 보시면 다 동시대 덱인데 여긴 안 들어가고 여긴 들어가요. 여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대 덱인데 카드가 많이 달랐어. 카드가 많이 달랐고요. 이게 이제 방패병이 들어가는데 방패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옛날 덱이에요. 방패병은 방패병의 발견은 패치 전이에요. 그러니까 클벳 때입니다. 클벳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패병 버전은 좀 더 옛날이야. 좀 더 옛날이에요. 그래서 방패병 버전은 좀 더 옛날인 거 한 장밖에 안 쓰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승리 플랜이 어떻게 됐냐면 초반 하수인 깔고 아마니 허수아비 같은 거 차곡차곡 쌓아서 앞힘 하사관 영불 이런 걸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던 덱입니다. 방패병은 0사입니다. 방패병은 그냥 0사인데 쓴 거예요. 1사였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앞도는 낙스카드 아닙니다. 그냥 앞도를 이때 당시 안 썼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도로 피니시밖에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도로 교환하는 게 좋았던 이유는 앞도를 설명해드릴게요. 앞도가 왜 적죠? 앞도가치는 알과 유령검이로 더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과 유령검이로 알을 알에 출연 공허의 괴물 사용 공개 전에 압도 사용 때문에 공허의 괴물 과 압도가 낙스 때 동시에 급부상 그래서 압도가 적은 거예요. 이때 당시엔 압도가 피니시 카드였기 때문에 압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알의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알이 대세가 된 겁니다. 압도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위니흥마는 압도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두 장인 덱 없는 덱 없는 덱 한 장인 덱 그래서 압도가 없기도 합니다. 이때 덱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덱을 짰다는 거 이거 차키 선서 L공이랑 방패배 이렇게 들어간 거는 좀 더 옛날이에요. 보시면 4월이죠. 4월 좀 더 옛날입니다. 그래서 방패병을 쓴 게 더 옛날 덱이라는 거 이렇게 또 정리해드릴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방패병은 13년도 12월 위니흥마 최전성기에 발견된 거고 클래식 당시 메타 에서는 이미 옛날 메타 되어가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압도는 더 나중에 더 잘 씁니다. 낙스 때 그래서 클래식 당시 메타 에서는 아직 발견 아직 발견되지 않던 시절 피니시로만 쓸 수 있던 시절 입니다. 비셔스는 졸라 나중에 나와요. 16년도 15년도 쯤 나옵니다. 15가 아니라 한 16년도 쯤 나올걸? 제 기억에는 운고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운고로 직전이 뭐죠? 운고로 직전이 그거 아닌가? 가제잔? 가제잔쯤 나타나지 않았나? 템포스톤도 14년도엔 없었어요. 템포스톰이라는 팀 자체를 레이나드가 만들었는데 레이나드가 템포스톰 만든 것도 15년도에요. 15년도에 템포스톰이 나오고 15년도 말에 카라잔 가제잔 그때쯤에 이제 그게 나오고 비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얼코 때 비셔스가 대세가 됐다가 하스 리플레이가 한 17년도부터 완전 대세가 돼 비셔스조차도 이제 퇴물이 되고 템포스톰이 최초 그 다음에 비셔스가 잠깐 반짝했다가 비셔스도 퇴물되고 다 하스 리플 보는 지금은 이제 하스 리플이 최강이죠. 아 리퀴드하스 템포스톰 전에는 리퀴드하스를 봤죠. 리퀴드하스 리퀴드하스가 해외의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 그 팀 리퀴드에서 만든 리퀴드하스에서 이제 티어표 같은 거 공개했었죠. 리퀴드하스에서 티어표 공개하던 게 낙스라마스 직전일 겁니다. 낙스라마스 낙스라마스 직전 그리고 건바산까지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바산때 손님이 유리하냐 미드드루가 유리하냐 막 이런 거 리퀴드하스에서 막 승렬 공개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최초가 리퀴드하스 그 다음이 템포스톰 그 다음이 비셔스 그 다음이 하스 리플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비셔스 있었나요? 언제 봤냐고요? 하스 포는 하스 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프로 선수들은 안 봤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안 봤어. 너무 정보가 느렸어. 하스 포는 약간 리퀴드하스에서 먼저 올라오면 뭔가 칼럼 같은 거 올라오면 하스 포니 그 다음에 올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니엉마는 방패병은 옛날 취급했고 압도는 미래 메타였고 파메레 소호병 쓰고 아마니 쓰고 아르거스 쓰고 여사제 쓰던 버전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위니엉마 다시 이제 위니엉마 4가지 랭리스를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이때 위니엉마 종류가 너무 많았어서 이제 위니엉마는 좋은 카드가 많다 보니까 종류가 많았어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키 선수 꺼 이게 알케믹스트 선수 꺼 이게 이카 선수 꺼 이카 선수 누군지 기억하시죠? 인성질 많이 하던 그 선수 그리고 이게 포센 선수 꺼 이런 식으로 4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은 거인엉마 거인엉마 봅시다. 거인엉마 고통의 수행사제 쓰는 위니엉마는 왜 없냐고요? 고통의 수행사제 쓰는 위니엉마가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나? 클래식 땐 없었을걸요. 최소한 이제 거인엉마 보겠습니다. 거인엉마 이게 가장 옛날 덱이네. 완피 선수 꺼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옛날 거 이게 4월 덱이거든요. 클래식 메타존 이게 4월 이제 원시적인 거인엉마 원시적인 거인엉마고요. 이때 거인엉마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드리면 고감 얘를 침묵하거나 도발하면서 초반 버티고 그 다음에 비룡 중반 넘기고 그러면서 거인 마무리 올 리압배 마무리 리일 아빌 베일 덱에 넣고 딱 10코스트 20댐 콤보 이게 뭐 리압만 해도 10댐이고 리베만 해도 12댐이라서 되게 여러가지로 응용 가능해서 거인엉마가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때 리압배 영불하면 막 24댐 이래가지고 엄연한 콤보덱이었어. 버텨서 콤보하는 그래서 당시 거흑도 당시 그 박밀전사처럼 마냥 버티는 덱이 아니라 어그로 상대로는 버티고 컨트롤 상대로는 원턴키라는 메타였어요. 박밀전사랑 되게 유사해. 되게 유사하고요. 자락서 쓰는 이건 이제 그 이건 이제 4월 원시적인 거흑이라서 자락이 들어가는데 자락은 나중에 메타에 따라서 쓰기도 안 쓰기도 했습니다. 뭐 나중 덱 보면 자락이 없는 덱이 있으려나? 있네. 자락이 없는 덱이 있죠. 그래서 자락은 나중에 쓰기도 안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덱을 보시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예요. 좀 더 발전된 형태. 뭐가 달라졌냐? 이제 어활같은 구린 카드를 빼기 시작했어요. 어활같은 구린 카드를 빼기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가죠? 잠깐만요. 그냥 올빼미 두 장이 된 건가? 그러네. 올빼미 두 장이 되고 알렉같은 더 도움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활은 아까 그게 사월덱이라서 있었던 거고 클래식 거흑은 어활을 안 썼어요. 어활을 안 썼고 요런 식으로 얻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거의 가장 정석 버전이에요. 이카 선수께 이게 가장 정석 버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 거 볼까요? 가하라 선수 거 이거는 이거는 당시 존재했던 하이브리드 형태거든요. 당시 존재했던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잠깐 반짝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걸? 이거 위니 흑마랑 거흑이랑 약간 섞여있는 버전인데 이런 식의 덱리스트를 실제로 조금 썼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위니 흑마가 옛날 옛적에 용거를 쓰던 메타가 있거든요. 클베 때 용거를 쓰던 위니 흑마 메타가 있는데 그거에 약간 연장선 버전으로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가 있었고 가하라 선수 술사장인으로 기억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 독일의 가하라 선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더크 왈스 선수라는 선수의 덱이네요. 이것도 거의 아까 그 이카 선수의 정석 덱이랑 똑같은데 무기 파괴 두 개랑 그리고 이제 라그가 들어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덱리스트를 짜기도 했죠. 그래서 거의 가장 정석은 요겁니다. 가장 정석은 요 버전이라는 거. 1 지불 2함불이냐 1함불 2지불이냐 그때 당시에 덱마다 다 달랐어. 이거 약간 또 이제 재미있는 트리비아는 암불 지불을 1대2로 넣냐 2대1로 넣냐 선수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메타마다 달랐고 돼가지고 요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요렇게 썼었고 거인흥마 설명했고 다음 볼 건 램프드루 가장 원시적인 드루인 램프드루 먼저 봅시다. 드루는 드루 먼저 설명을 할게요. 드루는 일단 태초에 램프드루가 있었어요. 약 빨고 무거운 하수인 래는 태초에 램프드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큰드루가 생겨요. 근데 이 토큰드루가 되게 원시적인 형태라서 이교도 지배자나 그 인프 한 마리씩 소환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거를 쓰면서 뭐 여교사도 당연히 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토큰드루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그리고 미드드루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아포 이자군덱 개발로 이제 아까 설명했죠. 스타이콜 선수가 와 이거 좋다. 이래서 미드드루가 보편화됩니다. 아 이 중간에 그거 하나 있어야 돼. 고감드루 아직 이아포 이자군 안하던 시절 고감 침묵 도발 아까 그 거인이랑 비슷해. 거인흥만 비슷해요. 그러면서 리아페 대신에 이아포 쓰던 자군을 아직 저평가하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썼었고요. 이 미드드루를 응용해서 미드 토큰드루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장에서 좋아하는 스트리밍의 포샤 선수가 선구자가 된 덱이고요. 덱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클래식 메타에서는 뭐가 살아남았냐. 램프드루 조금 했고요. 미드 토큰 조금 했고요. 대세는 미드드루였어요. 대세는 미드드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야. 램프드루가 태초에 있었고 토큰드루라는 게 생겼다가 미드드루의 원시적인 형태인 고감드루를 했다가 미드드루가 개발되고 미드 토큰드루로 응용하고 결국에는 램프 조금 미드 토큰 조금 대세는 미드드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초 덱부터 볼 겁니다. 이칵 선수의 그리고 이게 타이저브 타임이고 마지막이 아 이칵 선수 생리스가 왜 두 개냐? 아 두 갠데 다른 날 찍은 거네? 똑같은 댁리인데 다른 대회에 두 번 나왔나 보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칵 선수 드루 먼저 보죠. 이게 이제 이칵 선수 선수 모습이고 램프드루 원시적인 형태죠. 이때 당시에 탈둘러치기 라는 말이 있었어 이때는 탈둘러치기 그리고 아까 봤던 나이사 배후자 대 라그 심리전 댁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나이사로 라그 잡아야지 배우자로 라그 뺏어야지 내가 라그 내야지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 댁리스트 들어간 모습이고 당시 대세의 테크 카드였던 흑기사가 들어간 모습이고 흑기사를 극대화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 것에 야징 바르고 죽이기 혹은 내 거 야징 바르기 이게 대세이던 시절 그래서 야징이 두 장 들어갑니다. 램프드루의 램프드루의 윈플레는 초반 급속으로 버티면서 센진으로 든든하게 넘어가고 발드로 든든하게 넘어가면서 후반 가서 이런 고밸류 하수인 대고 이세라 세나 이런 거 내면서 이긴 언덱 그래서 이게 되게 원시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게 램프드루고요. 이 램프드루가 한 번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타이조브타임 선수대기거든요. 이게 이제 타이조브타임 선수대기인데 이게 좀 더 나중대기인데 말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말리로 같이 쓸 수 있는 달섬이 들어갑니다. 할퀴기도 들어가고요. 이거의 이 등장 배경이 뭐냐면 이건 또 좀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 뭐냐 얼방법사 같은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인엉발법사 같은 거 거인얼방법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상대를 했었냐면 정리기를 다 넣고 힐하는 스킬을 다 넣고 카운터 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되게 옛날 이야기죠. 13년도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램프드루 중에 말리 쓰고 이런 거 얼방이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리 쓰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그 삼코파리라는 거 그거 이제 두 장 쓰고 하던 램프들을 되게 원시적으로 썼었거든요. 그 원시적인 덱리스트를 약간 그 클래식 메타에 맞춰서 세련되게 타이조브사람장소서가 만든 거예요. 내 치손 세련되게 말이 세련되다고 한 게 좀 그런데 이건 5월 대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제잔 콤보 그리고 하염술사 콤보 이거를 도와주는 영일코 주문들 그리고 여기서 달섬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말리도 추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램프두루를 짜섰어요. 타이조브타임소서 그래서 이게 램프두루 약간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윈플랜이 하나 더 생긴 램프두루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램프두루 보여드렸고요. 근데 램프두루는 아까 너 말씀드렸죠. 대세댁은 아니었어요. 좀만 썼고 미드두루 보여드리기 전에 토큰두루 보여드려야겠죠. 토큰두루 이것도 이제 쓸시오 선수 여긴 제대로 스리라고 돼있네. 아까는 솔이라고 돼있었는데 쓸시오 선수가 미드 토큰두루 이게 포셔 선수가 다듬은 덱리스고요. 이제 구 토큰두루 구 토큰두루 이제 이교도 지배자 같은 거 넣고 여교사 넣고 막 뭐 그리고 임프 소환사 같은 거 이교도 지배자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 임프 소환사가 임프 뽑는 거고 이교도 지배자는 드로우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썼었어요. 둘 다 써서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이런 거 쓰던 구 토큰두루를 미드두루 형태로 스까서 미드두루에서 서린을 여교사로 대체한 형태처럼 바꾼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힘을 넣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댁은 한중마 덱이라서 한중마가 이때 6월 7월에 했었거든요. 이제 6월 7월에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아포 이자군이 대세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보이시죠. 이아포 이자군 그리고 탈둘러치기는 역시 들어가는 모습 드루의 탈둘러치기 안 들어가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덱니스를 짰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셔 선수가 발전시킨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큰두루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던데 이 구토큰두루 지금 보여드리는 클래식 미드 토큰두루 다 다른 덱이에요. 그리고 낙스에 나오는 토큰두루 이게 이제 그 수액 그 복제하는 수액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유령검이 써가지고 버프버프 바르는 빠른 덱 이거는 이제 낙스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셋 다 다른 거고요. 셋 다 다른 거고 클래식 메타는 요렇게 썼었습니다. 클래식에서는 클래식에서는 클래식 미드 토큰두루를 썼었다는 거 우리들이 쓸 덱은 요거라는 거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미드드루 근본덱 봐야겠죠. 당시 1티어였던 미드드루를 볼 시간이 됐네요. 이제 페가소스 선수가 준비해왔던 미드드루네요. 미드드루 이때 이제 급속 2턴에 빨고 3턴설인 1턴 동전 정자 서린 이러면 그냥 머리 빠개지는 그러던 시절 그러던 시절 망령 게임 끝 아 망령은 낙스라마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망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썼었고요. 역시나 탈둘러치기가 있고 당시 3코 최강자 클래식 당시 1코 최강자 동자고요. 2코 최강자 너프전에는 너프전에는 이제 수수 그 아 고블링 그 드루 한 장 하는 친구 이름 뭐였죠? 풋내기 너프전 풋내기 그리고 풋내기 너프 후에는 탈로스였어요. 그리고 3코 최강자가 이제 허수압이었고 4코 최강자가 서린이었고 5코 최강자가 이제 비룡이었고 6코 최강자가 비룡을 잡아먹는 부대장이었고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덱리스 보면 종자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드루가 대표적인 구스터프 덱이죠. 그래서 필드 든든하게 가져가면서 상대 체력 살살 긁고 야포 마무리 자군 야포 마무리 가끔 운 좋으면 이제 자군 정자 야포 야포 마무리 이런거 하던 시절 이런거 하던 시절이요. 국밥댁 진짜 미드드루 그때 당시에 부동의 1티어 대기였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덱리스 짰고요. 좀 다른 덱리스트가 이게 슬쇼 선수 덱리스트 서렌더 선수 덱리스트 서렌더 선수 덱리스트 서렌더 선수가 이제 당시에 하마코 시즌 1에 들고 왔던 덱리스트 이때는 파수병 2댁 덱리스트 그리고 나이사 나이사 심리전을 위해서 나이사를 넣은 모습이고 라그를 잡기 위해서 코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2댁 덱리스트에는 테크 카드를 많이 넣었어요.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테크 카드를 레더에서는 이런식으로 더 많이 썼거든요. 레더는 이게 더 보편적이었는데 이건 대회에 좀 더 맞춰서 서렌더 선수가 아마 커스텀을 했던 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수병 나이사 코도 같은 테크 카드가 들어간 버전 그래서 미드드로가 진짜 국밥이었던 게 진짜 국밥이었던 이유가 이렇게 메타마다 테크 카드 스왑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막 흑기사도 넣었고요. 부대장 두 장도 넣었었고요. 코도도 넣었었고요. 선견자도 넣었었고요. 어그로 많으면 나이사도 넣었었고요. 파수병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애초에 대게 숲수가 두 장이야. 애초에 그래가지고 진짜 온갖 거 다 넣을 수 있었어. 그냥 메타에 따라서 무기 파괴 필요하면 무기 파괴 넣고 그냥 피자입니다. 피자 불고기 피자 고구마 피자 그냥 맛에 따라서 그냥 너도 나도 토핑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서 요령기사는 낙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마다 테크카드 수업이 굉장히 자유로운 국밥댁이었어요. 국밥댁 그래서 미드드루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직업이네요. 이제 당시 드루와 함께 부동의 1티어였던 도적을 보여드릴 건데 도적은 역시나 원시적인 것부터 봐야겠죠. 도적의 역사를 또 읊어드리자면 도적은 원래 되게 개사기였어요. 클베댁 개사기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프를 몇 번 봤습니다. 아까 제가 읊어드린 너프들 있죠. 그건 이제 한국 클베 출시 이후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클베 당시 너프된 카드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도칼 같은 거 막 1코고 그랬을걸? 그냥 드로우가 말이 안 됐어. 도적이. 그리고 카드 삭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클베 때 그래가지고 해외 클베 전 때는 진짜 미라클 최강이던 시절이 있었어. 미라클이 말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서 한국 클베 출시 이후 그리고 13년 12월 이때는 도적이 암울했어요. 믿기 힘들죠. 왜 암울했냐. 미라클을 할 엄두를 사람들이 못 냈어. 아직 가동패 같은 거 연구가 덜 돼서 뭐 했냐. 그래서 그래서 뭐 했냐. 템포도적 했어. 이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럽 애들이 유럽 선수가 많이 한다 해서 유러피안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때예요. 그게 이때야. 그래서 유러피안 도적이 12월부터 한 4월까지 이걸 해요. 한 4월까지 5월에도 세비즈 선수는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뭐라 그랬냐면 템돗은 세비즈 전용 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비즈 선수가 진짜 남들 미라클 할 때까지 템돗을 했었습니다. 템돗을 이때 했었고요. 세비즈는 참고로 요겁니다. 세비즈가 아니라 그래서 채팅창에서 잘못 쓰신 분이 있길래 요런 식으로 이제 템포도적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미라클이 그 다음에 나와요. 미라클이 그 다음에 어? 헬폰이 개삭인데? 해서 한 5월 6월부터 등장해요. 미라클이 이때부터 등장하고 그리고 미라클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미드냥 너프야. 아까 보셨죠? 그 클래식 버전 이전 최후의 너프가 개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4월에 개발된 라이프코치 선수의 미드냥이 저물면서 치사같은 가동패 가불기 그 가동패 가불기 뭐라 그래야 돼 해법이 있는 백이 점점 메타에서 줄어들어요. 점점 메타에서 줄어들어. 그러면서 더 떠올랐어. 미라클이. 그래서 5월, 6월 때부터 미라클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메타의 흐름 제가 오늘 하는 이 덱들의 그 출 그 덱들의 뭐랄까요. 그 구성 시기라던지 아니면 그 메타 흐름 같은 걸 들으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메타가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메타 설명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T6야. 이건 이제 거의 낙스 나오기 직전에 나온 덱이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중국 선수들이 이제 전파한 덱이에요. 그래서 이제 턴 6 6턴에 죽인다 라고 해서 T6였어요. 그래서 명치 보는데 도적은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템포, 미라클, 틱시스 템포 도적 가장 먼저 나온 템포 도적 먼저 보겠습니다. 템포 도적 유러피안 도적이라고 해서 13년도 말에 등장해서 좀 인기 얻다가 나중에는 결국 세비즈 전용 덱이 됐던 바로 그 덱인데 이 덱이 이제 좀 더 옛날 덱이죠. 이게 이제 4월 버전인데 역시나 이제 근본 종자 그리고 이제 포칼 한 장이 들어가 있죠. 포칼의 사기성이 대두된 거는 이제 고놈 기름이 나오고부터예요. 고놈 기름이 나오고부터라서 아직 포칼이 한 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대피아즈단 대피아즈단을 썼어. 대피아즈단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거스와 허수아비골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난 무난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3코패왕 허수아비 4코패왕 서린인데 서린 대신에 센진 넣었네요. 왜냐하면 그 도적이 본체가 본체가 이제 뭐 하수인 같은 거 무기로 치다 보면 본체 체력이 너무 깎이니까 센진 넣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국밥 카드 중 하나였던 켈은 드로가 모자라니까 이때 당시에는 맘과 전질도 안 썼어요. 맘과 전질도 여러분들 이것도 기름도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고놈돼서야 써요. 그래서 그냥 전질 그냥 전질을 씁니다. 그냥 전질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이 다음 버전이 이게 좀 더 나중 버전 이게 5월에 알케믹스트 선수가 썼던 버전이에요. 좀 더 나중 버전인데 일단은 냉혈이 추가됐죠. 종자 같은 거랑 잘 어울리네. 냉혈 같은 게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무클라 무클라가 이때 비트기사랑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의 대세였어. 특히 한국에서 잘 썼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잘 썼어요. 이거 약간 좀 자랑스러워야 돼. 약간 메타 선두였어요.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무클라 홀수도적 막 이런 17년도 같은 때 재발견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 14년도부터 여하튼 이거는 알케믹 선수 한국 선수가 아니고요. 한국에 갑자기 무클라 왜 생각이 나냐면 데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데스라 데스님이 되게 무클라 어그로 덱을 선호했었고 한국에 많이 퍼뜨렸었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여하튼 무클라 이런 것도 추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치를 더 이상 안 쓰는 모습 더 이상 안 쓰는 모습 그리고 이제 케른이 옛날 옛날 카드잖아요. 케른 클래식 메타에서도 거의 안 썼어. 클래식 메타에서도 진짜 제한댕댕만 썼거든요. 램프 드루라든지 아니면 박밀 전사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세련되게 부대장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좀 더 세련되게 부대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게 최후 버전이 요게 이제 세비즈 선수의 템포도적 가장 최근 버전이죠. 5월 말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혈 아예 들어갔고 한 장 심지어 이제 혼절도 써.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개구린 센진 안 쓰고 서린 쓰면서 부대장 쓰고 대장장에도 한 장 쓰는 모습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템포도적 은폐 왜 안 쓰냐고요? 은폐는 미라클이랑 써야죠. 은폐는 가제짠 전용 카드입니다. 템포도적 같은데 쓸만한 그 가능성은 없었고 이때는 그 다음에는 원래 순서상으로 미라클을 보여줘야 되는데 등장 시기에 따라서는 미라클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걸로 하고 T6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미라클이랑 T6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T6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그로 법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쟁이로 드로우 보충해서 어? 두 턴 안에 죽이면 이드로 주는 거 큰 페널티 아니지 않나? 라면서 뻔뻔하게 어그로가 점쟁이 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점쟁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템포도적에서 재발견된 냉혈 같은 거 이런 거 막 썼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본체만 보는 진짜 6턴에 죽이는 그런 덱이었어요. 이런 덱이었습니다. 이 T6 배우자가 들어간 이유는 킬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리그리 리냉냉 이런 걸로 보면서 갑판원 감냉냉 감냉 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리배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 달리는 덱이었고요. T6는 중국 선수들이 이제 메타에 선두했던 그런 덱이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미라클도적입니다. 이게 미라클도적에 제가 찾은 제가 찾은 덱리스트 중에서 가장 옛날 덱이에요. 이게 이제 4월 덱이거든요. 제가 찾은 미라클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덱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막 수행사제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짰었어요. 이게 이제 원시적인 버전 이게 원시적인 버전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썼네요. 닌시 선수는 똑같이 썼고 요게 이제 타이즈 오브 타임 선수 버전 타이즈 버전은 아예 그냥 수행사제에 두 개 넣어버렸네요. 이게 5월쯤 덱리스트고 그 다음이 이건 이제 지나가는 버전인데 이건 이제 말리 버전도 당시에 썼어요. 왜냐하면 미라클도적이 너무 사기라서 그냥 뭘 하던 릴로이예도 셌고 말리에도 셌어요. 당시 포센 선수가 말리 미라클 좋아했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포센이 유명해진 게 말리 미라클로 유명해졌어요. 최초로. 그래서 포센 선수의 말리 미라클 약간 좀 그 그 뭐랄까요. 약간 좀 그 길이는 그런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포센 선수의 이렇게 말리 미라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세련된 버전이죠. 이게 이제 6월 버전이야. 6월 버전 두 개입니다. 일단 이게 중국 선수 덱리스트 요게 이제 6월 가장 세련된 덱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독할 같은 걸로 좀 더 이제 드롤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수행사제를 썼는데 수행사제의 한계를 느끼고 독할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선견자 들어간 게 이제 또 어그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덱리스트를 짰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짰는데 좀 다른 게 이제 이게 서렌더 선수 덱인가요? 음 맞네. 이게 서렌더 선수 덱. 서렌더 선수 덱은 어 가제 짠 드로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사악한 일격을 넣은 모습이죠. 이거는 말리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역시나 선견자가 들어갔고 역시나 선견자가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짰었습니다. 아마 가장 정석 버전이 이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클래식 열리면 딱 레더에서 돌릴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가장 클래식 메타에 가장 세련된 게 요 덱일 겁니다. 서렌더 선수 버전이 대회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만의 약간 그런 게 들어간 모습이고 색채가 이게 아마 가장 세련된 버전일 거예요. 이은패가 대세였어요. 이은패 이은패 서로 썰었다. 막 이은패 막 이랬어 이때 당시에 선수들이 이때 당시에 이은패 넣으면 운으로 게임하려고 막 이런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선수마다 다 달랐어요. 아까 그 암불두장이냐 지불두장이냐 달랐던 것처럼 이것도 선수마다 달랐는데 그래가지고 서렌더 선수는 이은패 쓰는 거고 요 선수는 이은패 쓰는 거고 근데 이은패를 쓰면 대신에 드로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노음발명가도 이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미라클이 노음발명가도 꽤 썼어요. 든든하게 사코 하수인 내면서 드로우 가능해서 요런 식으로 쓴 모습이죠. 서렌더 선수는 요렇게 했었습니다. 추억 그 자체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당시 티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티어 아까 오프닝 때 이미 했지만 도드 흑술 전법 양성사 제가 아까 흑술 전법 양이라고 했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었나? 맞나요? 맞죠? 나 이렇게 했었지?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같은 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흑이 법보다 낫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쌉적패 쌉적패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좋은 덱리스트였고 여기도 나쁘다가 아니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땐 다 좋았어. 사제도 대회에 나왔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티어를 할 수 있었겠고 4티어가 오히려 없는 거지. 4티어가 없는 거지. 지금은 4티어에 직업 두 개씩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랬다고 생각하면 돼. 4티어덱이 없었어. 클래식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시 덱티어를 나누자면 오늘 보여드렸던 덱들의 제 개인적인 덱티어를 정하자면 미라클돗 미드드루 이 두 개가 이제 1티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놓아야 될 게 위니읍 거인읍 미드술 박밀전 T6 그리고 미드토큰드루 얼방법 이 정도가 이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아래에 있었던 게 램프드루 미드냥 컨성 컨사제 컨성 컨사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어그로법 돌진냥 템포도적 이 정도가 이제 아직 납득가능한 티어라고 볼 수 있었고 이 밑으로 당시 덱이라고 당시 티어덱이라고 약 팔 수 없어요. 다른 다른 스트리머가 이 리스트에 없는 덱리스트를 팔면 제가 덱 다 기록해놨다 그랬죠. 티어덱이라고 할 수 없는 덱입니다. 아 물론 새로 나올 수 있어. 아까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엔 이랬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비트 기사 정도 넣어야겠다. 비트 기사도 있긴 있었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의 새 덱이 나올까 전 믿어요. 왜냐면 하스 하스 리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하스 리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이거 아까 아 일단은 동영상 유튜브 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엔딩 멘트를 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클래식 당시 고스게이머즈 랭킹 3위 한국 최초 공식전 100승 당시 세트 승률 70% 오버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 클래식 권위자 레니어가 설명하는 클래식 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티어랑 덱티어 그리고 덱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덱리스트들을 공개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강시의 카드 메타 메타 흐름 패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편집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2시간짜리거든요. 벌써 하여튼 이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레니아워의 클래식 전 메타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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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